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 AI를 통해서 컴퓨터 시각화를 다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화면에는 두 개의 패널이 있는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차를 찍고 있는데 이 패널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것이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갭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 갭을 측정하는데요. 이 갭을 측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다음 갭이 있으면 또 그것도 측정을 합니다. 그 갭이 너무 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이 정보를 보내서 이게 시즈로 결함인지 아니면 규격에 아직까지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MW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생산 조립 과정에서 모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단계마다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부품의 사진을 찍고 거기에 결함이 있는지 부품이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검사는 한 개만 한 개씩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카메라가 한 개의 부품을 보고 이제 그 부품이 결함이 없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기술은 이제 접근방식이 달라져서 AI를 사용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카메라를 한 개의 부품에는 집중시키지 않아도 되고 하나의 사진을 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인스펙션이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고객에게 차가 보내집니다. 마지막 조사 단계, 검사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그리고 고객의 요구대로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스크래치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선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많은 곳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선도가 굉장히 높은 사진을 찍어야지만 굉장히 작은 결함을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이 결함이 존재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카메라가 어떤 감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3D 정보를 결합하여 이제 2차원 상의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한번 보고 다양한 검사를 그 한계 이미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라인에서도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해서 빨리 결함을 찾고 아직 생산 라인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계획에서 빨리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지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갭을 측정을 하고 그게 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이 정확하게 장착했는지 그리고 색깔이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일상인지 핸드리 색깔이 제대로 맞춰져서 장착이 되는지 물론 이렇게 이런 오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자동차들은 결함이 없이 생산 라인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결함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이제 기술자에게 보내져서 그것이 실제로 결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한 다음에 이런 정보를 서치 엔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 절차를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결함이 자주 발견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라인 정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AI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의료계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이제 AI를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제 BMW 자동차 분석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생산 라인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장에서 찍은 건데요. 이 검사를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듈인데요. 이 승천사님이 멈추지 않고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자동차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부품이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모든 시수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갭이 있으면 갭 전체를 검사를 하고 이 갭이 적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정보를 거기 기술자에게 줍니다. 아직 시범 프로그램이고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생산 라인의 이제 다른 곳에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계례식 시각적 검사와 다른 점은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넘어가면서 저에게는 사진을 찍고